로얄 원더벨에 있는 로얄 원더학원 훌륭한 국왕과 왕비가 되기 위한 학교야 우리도 거기 입학해서 친구 백만명 만들기? 하고 마음먹었는데 아주 엄한 학교라서 말이야 친구도 못 사겠다고 이렇게 된 거 학원 친구 만들기 계획을 실행하는 거야 힙헛 힙헛 달려나가자 꿈틀꿈틀 꿈이 깨도록 함께 함께 날아오르자 끝도 끝도 없는 내일로 가자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지금 이렇게 웃음 짓는 너를 너를 안아주고팠고 많이도 많이도 말했었지 넌 누구나 다 혼자라고 그렇지만 왠지 쓸쓸해 보여 그런 너는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니 자기만의 길을 가니 세상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걸 눈을 떠봐 맘을 열어봐 우린 모두가 함께인 걸 빌려있는 네 손에 전해줄게 이 느낌 힘껏 힘껏 손을 내밀어 꼭꼭 붙잡아줄게 활짝 활짝 웃음 지어봐 듬뿍듬뿍 기쁨을 줄게 무지개 머금은 하늘이 한없이 화살 때 네가 아직은 볼 수 없는 꿈의 꿈을 함께 찾을게 꼭!